아와이 휴지! 휴지입니다! 자 오늘은 블랙스타즈 만화 알리 액션 시간 찾아봤습니다! 오늘 영상은 브라투 아트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채널들 많이 놀러 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! 자 오늘은 어떤 또 콜 때리는 영상들 준비되어 있을까요? 바로 한번 가봅시다! 뿅! 모리스? 음.. 잼그랩 모드군요? 모티스 더 맥니피센트! 음.. 자 일단은 몰래 하나 그냥 꿀꺽 할 그런 작전인가봐요? 자.. 오케이! 개꿀! 요거는 제가 가져갑니다! 모티스 더 모티스? 어디서 짭티스 주세요? 그거 손들 생각하지마 딱 내려놔 으악! 으잉! 누가 짭티스야? 진짜 모티스는 이 몸이시다! 히히히히히히 도망갈게요! 어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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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움직이질 못하니? 히힛! 거기 계속 가져있어? 어? 이건 내가 가져갈게 으아악! 잼도 뺏기고 두드려 막기까지 하고 낱 으아아아아악! 하아아악! 쉽그라! 아뇨! 생각해보니까 열 받네! 2대 맞고 3대 맞어! happened that tick 제가 생각한게 점빨 이게 게임이야! 이게 팀이냐! 자 이제 쨈그래 9개까지 모은 상황 한 개만 더 먹으면 게임 끝이에요 마지막 한 개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못 먹었던 쨈이구나 저건 내가 꼭 먹어야지 이번에는 아까 그 모티스 자식은 없겠지? 네 쨈이야 어림도 없지 Your soul is mine 네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 자식아 딱! 돼 어? 어? 오와아라 하하하하 깜짝 자키 등장 2판을 끊어내 왔다 슈우우우우우우 하하시탭ored 이 몸을 잊지 말라고 MZ 등장이요 물자식 고대로 얼어버렸네 개발자님들이시네요 제키를 보고 잠깐만요 이거 2배 버프 좀 시켜줄게요 독특독독독독독독독독이 음 만족스러워 어? 제작자 분이 핵썼는데요 방금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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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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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저이키 제작자 버프로 승! 어떻게 흔힐 빰빰빰 빰빰빰 2017년도 어! 옛날 그 브롤스타즈 베타 버전 때 모습인 것 같은데요? 첼리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! 잠시만요! 뭐죠? 자! 2020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! 띄웅 띄웅 띄웅쓰 바이널 마이크도 그렇고 콜트도 그렇고 예전 모습이 있거든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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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누가 서로 못생겼네 배틀 뜨나요? 와우와우 하하 2020년으로 넘어온 17버전 셸리 아아아아 아아아아 떨렸다아아 나의 영화 무거워 어? 뭐야 뭐 이 생긴거 봐 너 뭐냐 이거? 시끄러 연상곡 에바인데? 자아 요기 어디야 비비끼리 싸고 있구요 뚝배기 아아아아아아 뚝배기 어 를 지적을 한다고? 이거는 선 넘었습니다 잘못 건드렸어 아아아아아아 블링블링 어 짐 마저도 17버전 셀리를 보고 깜놀했습니다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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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미래로 잘못 넘어와서 다같이 못생길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3년이 지나다보니까 얼마 구석기시대 유물이 되어버린 셸리거든요? 헤헤헤헤 자아 메카크로와 그리고 모리스 när 브리뽀 티까지 이야 37셀리를 입장 golf 뭐 추격박 sap 그 자체일거에요 아예 뭐 카드에이 생기고 새벽 juego 미세 long proc 주 그리고 다이너마이크 콜트도 이뻐졌거든요. 성형수술 제대로 받았단 말이지. 이게 나만이야! 이게 게임이야! 왜 나만 못생겼어? 자 2017로 다시 날라왔습니다. 다 같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나마 쉘리 괜찮아 보입니다. 그건 그거고 잘 가라. 귀요미 슈바이크 여기 쇼다운 맵이죠? 웬일로 여기 아무도 없냐? 오케이! 파워큐브 역시 혼자 먹는 파워큐브가 개꿀맛이지. 자! 초조하시고 뭐지? 에이 멋진 애도 깨졌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. 잘 먹고 갈게요. 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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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대 꼬대 네가 먹어! 염! 헉! 염! 보세요. 하나 이준!! 지금 어른이 식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숟가락을 들어. 염! 텀 응 만들지 않는 맵은 인자야~? 샤 Lean 거 Dah decision 진짜.... aren right? 밥이 되어줘야 겠어? 잘가라 아아 안녕! 뭐야? 간지럽잖아? 음.. 히히 이제 누구 차례지? 뿡뿡뿡 잘가라 파이퍼 히히 개꿀쓰 스프레스 슈더 안녕 야아아아아아아아악 달려줘! 아! 아하하하 오 제대로 맞았다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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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어떡하냐! 이거 어떡하냐! 아 한 명은 좀 괜찮아 하는데 세 명은 에바잖아! 오! 갑자기 등장한 스프라우트? 헬로우 안녕 어? 안녕 어째? 나랑 생긴 게 좀 비슷하다? 저도 맨 처음에 스프라우트 처음 봤을 때 스파이크 신스킨인 줄 알았거든요?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? 같은 식물이기도 하고 오! 헬로우! 브로우! 이 둘은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! 일로 와요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스프라우트! 그 위험해! 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? 갓! 플리즈! 노! 노! 앗! 뭐 좀 tracking 거의 뭐 으형제 맺자마자.... 일본도 못 갔네요 팀드! 앗! 둘이 원힝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흐흑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aben 핫 위허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흐흐흐흐흐흐흐흨各位 richý의 Heavy 뚜잇뚜잇뚜잇뚜잇 왓! 하하하하하 음... 꿈이야?